전북도청 대회의실입니다. 역대 도지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친일 행적이 확인된 제11대 임춘성, 제12대 이용택 전 도지사의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임춘성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를 위한 전쟁 업무를 수행했고, 이용택은 친일 조직 강사로 참여해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됐습니다. 전북도는 더 나아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최근 전주시도 같은 이유로 초대 전주시장 임병억과 3대 시장을 지낸 임춘성의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대신 사진이 철거된 자리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군부 독재자의 흔적도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달 초 장수군은 전두환 씨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논계 정자 현판 단아정을 20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또 전 씨에 대한 찬양 논란이 일었던 표지석은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늦었지만 다행이고 또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교육청도 친일파가 작곡한 10개 학교에 교과를 교체하고 교육 현장 깊숙이 박혀 있는 일제식 용어나 일본식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